네, 유동훈 감독과 저희가 준비가 되면 또 퀵 인터뷰를 준비하겠습니다. 36대 29로 7종을 전자레드가 앞섰습니다. 유동훈 감독님, 전반전에는 5패스 리본을 9개씩 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선수들한테 전반전에서 동료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뭐 동북 디비 공격력의 전반전 수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5패스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개 놓친 것 같습니다. 차바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공격 템포도 많이 달라지고 득점 득점이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. 일단 외곽코가 찬스는 나는데 답변할 정도는 안 터지는데 차바이가 그 순간에 두 방이 터져준 게 좀 숨통을 트인 것 같습니다. 도망가야 될 타임에서 지금 못 도망가고 있는데 후반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? 어차피 상대가 후반전에는 좀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기용하기 때문에 저 뭐야, 하여튼 뭐 저희들도 체력 안배를 통해서 좀 3,4코트에 좀 같이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호동훈 감독과 인터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